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것은 물론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거나 같이 출근할 수 있는 회사까지 생겼는데요. 하지만 관공서는 예외였죠. 경기도가 북부청사에 반려견 이용시설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 있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. 반려견은 들어갈 수 없는 탓에 반려견과 동행한 도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젠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보호자가 북카페에 들리거나 잠깐 화장실을 갈 때 반려견을 묶어놓을 수 있는 대기소가 만들어진 겁니다. 북카페뿐만 아니라 본관 1층과 별관 1층 등 총 3곳에 대기소가 생겼고 한 곳당 4마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반려견이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편하게 저도 이용하고 반려견도 편하게 밖에 있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 반려견 배변 수거함도 경기평화광장과 별관 보도 옆 화단 등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. 산책 중 배변 철을 한 후에 봉투를 계속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 겁니다. 실제 배변 수거함이 생긴 후 청사 주변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. 배변 수거함 대기소 설치는 반려인, 비발려인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반려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지난해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한 도민은 약 7만 9천 명. 꾸준한 증가세 속에 반려견과 동행한 도민 역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도는 수요에 따라 반려견 이용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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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